안녕하십니까 이 차량은 2015년 4월에 출고된 2015년식 기아 올뉴소렌토 2.0 이륜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1만km 정도 탄 차량이구요 화이트 색상 차량이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면 사진 측면 사진 축후면 사진 후면 사진 운전석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시트는 블랙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10만 9939km 정품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키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기능도 장착이 되어 있구요 엔진 오토스 탁기는 뒷좌석 열선 시트 220V 트렁크 전동 트렁크도 장착이 되어 있구요 차 상태는 너무 좋아 보이네요 휠 타이어 상태도 양호해 보이고 성능 기록부 보시면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해서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59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